안녕하십니까 엑소옥TV 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6월 22일 저녁 7시 3분경에 일본 와카야마 북부에서 2.9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0km 입니다 지금 내륙지진 이구요 지금 계속해 가지고 이 와카야마의 지진은 중앙구조선 단층대가 계속 요동을 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군만모토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계속 치고 오면서 이 에이메연을 거쳐서 와카야마를 쳐서 아이치시지옥과 그 다음에 도쿄를 계속 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지진들을 봤을 때 이 에이메연을 쳤었죠 그 다음에 구매모토 그리고 이제 그 와카야마를 저기 오늘도 쳤구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치시지옥과 그 다음에 가나가와 그 다음에 이 야마나시와 후지산 그 다음에 도쿄를 치는 것이 계속 일주일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일본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진행한 지진들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가나가와 현에서 4.4의 강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6월 9일 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일본의 많은 수도권 지역의 간돌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지금 도쿄도에 영향을 주고 있구요 그 다음에 지바현 그 다음에 여기 이바라키 그리고 여기 도츠키 군마현 그 다음에 이 사이타마 그리고 이 야마나시 이 후지산 다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가나가와 현의 지진으로 끝나게 볼 게 아니라 보시면은 거의 도쿄도 입니다 그냥 도쿄 지바 이바라키 도츠키 사이타마 군마 후지산 야마나시 이렇게 영향을 주고 당연히 시조가라든지 아이치에도 나가노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안좋은 지진이 안좋은 지진이 6월 9일 날 났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6월 17일 날 드디어 이 야마나시 동부와 후지산 후지산에 지진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가와 현의 지진이 결국에는 다시 또 영향을 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시면은 6월 17일 날 아이치한 후지산에 있던 거 후지산에서 아이치로 왔죠 지진이 났구요 음 그 다음에 아마미오시마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3.6 그러니까 다시 아마미로 왔다가 또 올라가겠죠 보시면 보시면은 이제 그 다음에 18일 날 시조오카 역시 올라왔죠 시조오카 그 다음에 여기 와카야마 그리고 이제 그 에이메현에서 4.7의 강진 보시면은 역시 주변에 이 에이메현이라든지 카가와 그리고 이제 그 여기 고치현이라든지 여기 도쿠시마 이 시코쿠 전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주변에 당연히 이 주거쿠 지역에서 시로시마이라든지 뭐 여기 어디가 시마네 그 다음에 색이 칠해지는 게 영향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오카야마죠 그 다음에 오이타 그리고 여기 미야자키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6월 20일 날 역시 또 가나과현 이번에는 서부에서 3.4 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 가지고 이 지진이 발생을 하면서 보시면은 제가 컴퓨터가 좀 느리게 되요 여기 와카야마 오늘 지진이 난 거고요 아 그래서 지금 지진의 상태를 보시면은 아 그 어제 보시면은 이 그 여기 어제 이 이 이와 때 이와 때 내륙에서 났습니다 북부에서 났죠 어제 북부 났고요 그 전에 지진이 지금 컴퓨터가 좀 느끼게 되서 죄송합니다 이 호카이도의 카미가와입니다 호카이도의 카미가와에서 호카이도의 카미가와 여기입니다 지금 컴퓨터가 안 떠서 죄송합니다 지금 호카이도의 카미가와 여기를 얘기하고요 이곳에서 어제 그 6월 21일 날 5.4의 강진이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암아미 오시마의 지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암아미 오시마에서 3.6이 났는데 암아미 오시마의 지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과거에 암아미 오시마의 지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암아미 오시마를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은 그 작년에 6.6의 강진이 암아미 오시마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암아미 오시마 작년에 6.6의 2020년 6월 14일 암아미 오시마 6.6입니다 진원의 깊이는 125km 이고요 암아미 오시마에서 작년에 6.6의 강진이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보시면은 저기 보시면은 그 암아미 오시마 그러니까 이거 암아미 오시마 근에서 6월 18일 날 지진이 3.6 우리가 이 이후의 지진을 작년 지진을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여기 작년에 6월 14일 이후에 인도네시아 비슷하죠 지금도 최근에도 인도네시아에서 지진이 나고 있죠 인도네시아에서 그 다음에 그 어디죠 저기 그 뉴질랜드에서 계속 6.6 지진이 나고 있고요 알래스카 비슷합니다 알래스카 북마리아나 북마리아나는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컨트롤 타워로 굉장히 중요한 일본의 지진을 움직이는 곳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터키의 5.9 똑같죠 어제 터키의 그리스에서 5.7이 나왔죠 그리스 터키 그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요나쿠니를 치고 있죠 계속 요나쿠니를 칩니다 요나쿠니를 4번 쳤습니다 4.6, 5.1, 4.6 그러니까 우리가 요나쿠니의 지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나쿠니 재팬에 4.6, 5.1, 4.6, 4.8 지진이 났죠 지금 아마미 오시마 작년 6월 14일에 6.6의 강진 이후를 가지고서 지금 앞으로의 지진을 한번 판단해 보는 겁니다 요나쿠니 또죠 4.7 요나쿠니 또 났습니다 6번 났죠 또 7번째 요나쿠니 요나쿠니 8번 9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요나쿠니에서 작년에 요나쿠니 올해도 역시 요나쿠니 비슷하다는 얘기에요 요나쿠니 또 9번 10번 작년에 요나쿠니에서 굉장히 많이 15번 넘어가면 거의 한 20번 가까이 났죠 앞으로도 요나쿠니에서 또 날 수 있다 올해도 역시 4.9, 뉴질랜드 비슷합니다 지금 하사키의 지진이 났습니다 5.9입니다 이바라키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사키의 지진을 올해 역시도 올해 역시도 지금 이 아마미 오시마 이후의 지진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이 이바라키의 하사키 여기입니다 이곳의 지진인데 역시 이바라키현이기 때문에 도쿄랑 매우 가깝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지금 지진이 5.9가 난 건데요 그 작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면 아마미 오시마의 지진 6.6의 지진 이후에 올해도 그 났으니까 6월 18일 그래서 아마미 오시마 그 이후에도 또 났죠 계속 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미 오시마 이후에 일본의 지진을 지금 파악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미 오시마 이후에 지진을 보면은 작년에 6월 14일날 6.6 이후에 지금 하사키에 또 지진이 나요 연합군이 말고 하사키에 또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하사키 이바라키입니다 이바라키현에 강진이 날 확률이 있다 이바라키는 결국에는 지바현 아니면 저는 이 지바현보다는 후쿠시마 쪽에 왜냐면 지금 뉴질랜드를 그 6점대 강진이 4번 이상 났지 않습니까 따라서 작년에도 그랬고요 그래서 아마미 오시마 이후에 제가 생각할 땐 올해는 후쿠시마 저기 이바라키 보다는 그 오늘이나 한 내일 정도에 후쿠시마에 지금 강진이 날 확률이 있다는 건데 아이다호의 4.6이라는 것도 이것도 매우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냐면은 최근에 미국의 지진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아이다호 이 몬테나 와이오밍 여기에 지금 옐로스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런 것도 생각해볼 수 있는 겁니다 아이다호 몬테나 와이오밍 여기에 지금 걸쳐서 옐로스톤이 있거든요 미국에 따라서 우리가 옐로스톤이라든지 이 마운더리에 아이다호라든지 몬테나 와이오밍 지진 고민을 해봐야 또한 이 아이다호 바로 옆에 지금 보시면은 오리곤과 워싱턴이 있죠 시애트라고요 역시 이 미국의 지진도 물론 당연히 샌프란치스코나 LA쪽 샌안드레스 단층은 항상 지진이 남은 것이니까 여기는 항상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아이다호의 미국의 옐로스톤을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아 그 이후에 우리가 지진의 강한 지진을 보면은요 지금 그 이후에 그 지진 주요한 지진을 좀 보시면은 아 그 이후에는 뭐 옐로스톤이 어디죠 알래스카의 지진은 우리가 작년에 지진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던 부분이니까요 뭐 그런 부분들은 크게 의미를 좀 안 두고요 두지 않고 이제 작년에 그 인도네시아 6.6 우리가 인도네시아 지금 강진이 북스마트라 스마트라 섬으로 해가지고 그 인도네시아의 지진이 날 확률이 높다 그래도 그런 거를 좀 파악을 좀 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작년에 진상 왔을 때 크게 우리가 좀 이게 작년에 알고 있는 거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작년에 알래스카의 7.8 난 거에요 7월 22일 날 이거 역시 암암이 50만 이후에 났기 때문에 7.8의 지진이 우리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조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시장 티벳입니다 중국의 티벳 6.3에 작년에 강진이 났는데 최근에도 역시 나고 있죠 그 다음에 칭하이야 7.4 그래서 중국의 시장 쪽에도 좀 강진이 날 확률이 조금 있다 그런 것들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해 봐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보시면 지금 바누아뚜의 6.4의 강진이 나왔습니다 8월에 따라서 바누아뚜 이후에 재판의 지진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지진을 좀 더 보겠습니다 작년 보시면 여기 작년에 칠레에 암암이 50만 이후에 칠레의 강진이 이렇게 많았다는 거죠 칠레의 지진도 생활해 봐야 됩니다 6.3 6.5 6.3 6.8 작년에 일본의 아마미 오시마 지진 이후에 칠레의 6점대 강진이 4번 있었다는 거죠 또 있었죠 여기 보시면 5번 6점대 생각을 좀 해 봐야 되고요 나머지를 좀 더 보겠습니다 알래스카의 6.4 알래스카의 6.4 지금 보시면 칠레의 그 다음에 대만의 이란 이란 6.1 강진이 있었죠 최근에 대만의 강진이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 우리가 대만의 지진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하찌노에 아우모리 현의 하찌노에서 이제 6.3 강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아마미 오시마 이후에 재팬의 지진은 이바라키 현 제가 볼 때는 후쿠시 를 포함합니다 후쿠시마 아니면 이바라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아우모리 이 세 군데의 지진을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일본 이외의 다른 국가를 보면은 칠레와 대만 그 다음에 중국은 칠레 그 다음에 중국은 칠베 쪽에 지진을 봐야 된다는 거죠 보시면 칠레에 또 6.7이 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2021년도를 한번 올해를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를 좀 더 보면은요 지금 뉴질랜드에 어제 6.5의 강진이 났죠 그 뉴질랜드의 법칙에 의해서 제팬에 후쿠시마나 미야겐에 칠 확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알래스카에 5월 31일 날 6.1의 강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5월 22일 날 칭하이에서 7.3 중국 기상청에서는 7.4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중국 역시 6.1 이거는 다리조 양비 씨앤인데 중국 기상청에서는 6.4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5월 14일 날 아 제팬에 나미에에서 6.0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역시 그 5월 1일 날 이시너마크 6.8 강진이 있었죠 보시면은 이시너마크 올해 지진을 보시면은 또 역시 이시너마키의 3월 22일 날 7.0 강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미 오시마 작년 6월 13일 6.6의 강진 아마미 오시마 이후에 지진을 쭉 봤습니다 보시면은 올해는 지금 우리가 일본의 이시너마키 이시너마키 여기 미야기 한이죠 이시너마키 7.0 역시 그 다음에 바로 뉴질랜드였죠 6.4 이게 영향이 연관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3월 사실 20일 날 일본의 이시너마키 에서 7.0 을 쳤고요 한 석 달 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재팬에서 또 이시너마키 에서 6.8 이시너마키 5월 1일 그러니까 한 한 달 반 정도 뒤에요 45일 정도 전에 그 아 아니 5월 1일이니까 한 저기 한 50일 정도 전에 지금 이시너마키 에서 또 쳤고요 그 다음에 5월 14일 날 나미에에서 후쿠시마 나미에에서 6.0 그러니까 지금 올해 지진을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이제 후쿠시마와 이 저기 어디죠 저기 미야기현 후쿠시마와 미야기현에서 지금 그 강진이 나고 있습니다 올 1월부터 어 올 1월부터 그 현재까지 는 후쿠시마와 아 후쿠시마와 그 미야기현에서 그러니까 아 혼슈섬에서 나고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도호쿠쪽 그러니까 미나미도호쿠 동북지역에 남동북지역에서 지금 지진이 나오고 있는데 강진이요 아직까지 사실상 이 미나미도호쿠 동북지역 도호쿠지역 말고 올해 들어서 2021년 들어서 어 7점대라든지 그 언저리에서 지진은 아직은 없습니다 일본에 아직은 그러한 지진은 없는데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내륙지진이면서 이제 그 8점대 지진이지 않습니까 8점대 이상의 지진 내륙의 지진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8점대 이상의 지진을 아 수도권인 간또지역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이 가나가오라든지 사이타마 도쿄 야마나시 후지산 시지오카 아이치 요쪽에서의 그 지진이 날 수가 있다 물론 도치기일 수도 있고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 수도권 지역에 이 간또지역에서 지금 관동 결국엔 아 제 2차 관동 대지진이 날 걸로 보는 거죠 지금 1923년도였습니다 관동 대지진이 그러니까 지금 꽤 시간이 흘리긴 흘렀어요 관동 대지진이 발생된 게 지금 뭐 거의 한 90년 저기 90 아니 아니 100년 정도 된 거죠 거의 그랬으니까 아 지금 100년 정도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일본에서 제 2차 관동 대지진이 아 발생할 시점이 됐습니다 이제 이제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요 상황도 봐서도 그렇고 따라서 이제 그 2021년 그리고 거의 한 그 100년 가까이 됐죠 처음 23년 거의 그 주기적으로 봤을 때 항상 거의 50년 언저리 100년 언저리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면은 지진들이요 따라서 꼭 그런 상황을 떠나서 시기적으로 봤다는 겁니다 지진이 날 때가 됐다는 거죠 일본에서 근데 지금 그 대지진이 이 관동 대지진 제 2차 관동 대지진 이 수도권인 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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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 가나가와 현 그다 아니면 정말 안 좋은 상황이라면 야마나시 현에서 날 수 있습니다 저는 왜 더 안 좋게 보냐면 야마나시 현에서 만약에 8점대 이상의 강기 난다는 건 후지산을 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은 후지산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냥 8점대로 끝나지 않고 이게 아 그 한 한 달 뒤 이라든지 한 보름 뒤에 얼마 뒤에야 두 달 뒤가 될 수 있겠지만 이게 그 후지산에 폭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또 염려하는 거죠 후지산에 만약에 8점대 내륙지진이 난다면은 야마나시 현에 차라리 그냥 수도 직화 지진이 차라리 나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은 후지산이 폭발 대폭발을 한다는 100%의 어떠한 자극을 줄 뿐이지 후지산을 이게 100% 후지산이 폭발한다는 그런 상황 연관성은 없거든요 단지 이제 도쿄에서 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쿄 수도 직화 지진이 직화 수도 바로 발 밑에서 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인구 밀집도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아무리 일본이 내진 설계가 잘 됐다 하더라도 만약에 도쿄에서 정말 제 예상대로 도쿄에서 지진이 난다면 그건 이제 어마어마한 피해가 나겠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차라리 후지산보다는 도쿄가 낫다고 봐요 차라리 야마나시 현에서 지진 나는 8점대 내륙지진보다는 도쿄나 사이타마 가마 가나가와 현의 지진이 오히려 낫다 내륙지진이 그 다음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 이 혼슈 섬 말고 그냥 큐슈 섬이라든지 아니면 호카이도 섬에서 나는게 좋다 그거죠 아니면은 아 이거 좀 죄송한 얘기지만 오키나와 오키나와 쪽에서 차라리 그냥 한 8점대 난다면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신이 아직 일본을 버리지 않으셨다면 아 오키나와 쪽에서 날 수도 있어요 아직 한 번도 이제 일본한테 기회를 주시는 거죠 신이 뭐 오키나와 쪽에 사시는 분들한테 죄송한 얘기입니다 아 하지만 아 사실은 그렇긴 해요 어쨌든 간에 도쿄에서 나는 것보다는 뭐 사이타마 가나가와 시조오카 아이치 뭐 에이메 뭐 구마모토 이런데 후쿠오카 후쿠오카에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뭐 오사카라든지 좀 그런 얘기지만 어쨌든 인구 밀도가 좀 적은 오키나와 쪽이 낫겠죠 낫게는 만약에 지진이 난다면 그쪽에서 나는게 낫다는 얘기인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물론 또 대만 쪽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오키나와 쪽에서 지진이 난다는 얘기는 요나쿠니 같은 경우는 오키나와 현보다 대만에 더 가깝습니다 만약에 오키나와 쪽에서 8점대 이상의 지진이 난다면 그거는 이제 지진 해일이 대만을 칠 수가 있다는 얘기인거죠 더불어서 이제 오키나와를 치고 나서 지진이 직접 대만 본토를 칠 수 있다는 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대만에 큰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게 높다는 거죠 아 참 이게 이렇게 봐도 피해가 크고 저렇게 봐도 피해가 큰데요 어쨌든 제가 볼 땐 그래요 이게 일본이 진실된 회개 예수님께 진실된 회개를 하고 아 그런 계속해서 지금 신사참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본인들의 어떤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다 분들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만 우상 우상을 아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면 안됩니다 아 크리스찬으로써 얘기하지만 어쨌든 간에 신사참배라는게 뭡니까 이게 우상 숭배잖아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행동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이 대한민국과 일본을 예수님께서 딱 상대적인 비교를 하신다고 했을 때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거리마다 교회가 저녁에 보세요 교회에 십자가가 딱 다 보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에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라 예수님이 사랑할 수 밖에 없는 나라 근데 일본은 어때요 순 다 신사 일본 신사 수많은 신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일본은 누군가 어떤 유명한 분이 들어갔으면 신사를 만들어서 그분을 이렇게 기리고 하는데 아 그게 우상화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 우상화되면 안 돼요 그게 안 좋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 굉장히 아름답지 않게 보이신다는 얘기인 거죠 신사를 참배한다는 것은 우상 숭배를 한다는 거기 때문에 2021년도에 예수님께서 일본에 큰 벌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 시간 이후로 절대로 일본 정치인들은 신사 참배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우상 숭배입니다 일본을 위해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